고마워 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운동 많이 하시죠? 우리가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그런데 이럴 때 운동하면 오히려 근육이 소실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음주한 다음 날 아침에 공복에 운동을 하면 근육이 오히려 소실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요. 그와 함께 음주와 근육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 술을 드실 때가 있죠. 그런데 술을 마시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공복에 운동을 하면요. 오히려 근육이 더 소실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바로 술을 마시게 되면 일단은 알코올 해독을 위해서 간이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간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가 되죠. 그 상태에서 또 호르몬의 균형도 좀 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그때는 충분한 영양 보충을 해주고 시간을 두셔야만 몸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그것을 그런 시간을 주지 않고서 바로 그 다음 날 그것도 음식도 먹지 않는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몸에서 에너지를 또 갖다 써야 되잖아요. 운동을 할 때 그때 갖다 쓰는 에너지가 바로 근육 속에 있는 글리코겐 같은 것들을 갖다 씁니다. 그러면서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근육 소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생성돼야 되는데 반대로 생성되는 속도보다 소실되는 게 더 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복에 술 드신 다음 날 운동을 한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근육량과 음주량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음주량과 근육량은요. 완전히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술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근육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음주를 하게 되면 떨어진 호르몬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합니다. 특히 과음을 하고 나면 심지어는 거의 40%까지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게 되면 근육 소실이 더 빨리 온다는 거죠. 이 테스토스테론과 근육은요. 서로 상승관계가 있어서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근육도 증가하고 또 근육이 증가하는 운동을 하면 이 호르몬도 많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음주를 하게 되면 음주를 하게 되면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근육량 소실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간 기능에 저하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간 기능이 저하가 되면 간에서 하는 역할 중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이 바로 단백질 합성이거든요. 이 단백질이 합성이 돼야 근육으로 또 생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간 기능이 저하가 되면 단백질 합성이 떨어지고 그와 함께 근육 생성도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근육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바로 위기능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단백질 같은 걸 먹으면 잘 분해하고 또 흡수해서 그걸 가지고 또 우리 몸에서 근육으로 또 다시 또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이 위와 장애 기능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위이나 장애의 흡수 기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단백질 섭취를 해도 흡수에 도움이 안 되고 결론적으로 근육량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음주량이 많은 분들은 근육량이 감소하기가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음주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시는 것은 편하시면 좋겠다. 그때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근육에 여러 가지 에너지를 뺏어가면서 근육이 소실되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술 드시는 다음날은요. 휴식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영양 보충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 잘 생각하시고 적절하게 잘 운동하셔서 더 건강한 근육으로 더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